안녕하세요. 오늘 상하이에 있는 레고 플래그십 스토어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? 고고! 오! 눈이 왔네! 배달의민족 여기가 뭐예요? 이거 사고 싶다 아 웃어버린다 여기 사랑했다 사원에 보면 여기 잠식이 되어 예쁘더라구요 와 이렇게 잠식이 다 따라 있네 응 아 너무 넓네 출사의 사탑도 있고 와 얘도 이거 봐 이거 봐 대박이다 얘는 빠진거야? 미래에서 온 친구 빠졌어 손방냥주 이거 만질 수 있네 표정 다 있어 표정 아 재밌다 이거 Starting pel 헤어스타일 이걸로 지정합니다 상하이 난징 똥루 829번지에 있는 레고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에 한번 꼭 들러보세요. 애들이랑 같이 갈 경우에는 아마 돈을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.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 거리가 바로 난징 똥루라고 불리는 관광지입니다. 여기 있는 오른쪽 저기 쇼핑몰 보이죠? 저기에 레고 샵이 있습니다. 레고 샵 운영 시간은요.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하고요.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10시 반까지 연장 영업합니다. 레고 샵 바로 왼쪽에는 M&M 초콜릿 월드가 있습니다. 거기에도 한번 들러보시고요. 바로 건너편 쇼핑몰 1층에는 음료 가게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상하이 야경을 볼 수 있는 황포광변으로는 15분 정도 걸어 나가면 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상하이 필수 관광지인 난징 똥루에 있는 레고 샵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상하이 소식 들고 올게요. 감사합니다. 낭마신 되었어요. 바이바이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